2022년 가장 많은 검색어는 기후변화였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구글 트렌드의 2022년 인기 검색어로 알아본 2022년의 화제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종합순위는 10위, 스승의 날 9위, 로스트아크 8위, 우크라이나 7위, 수리남 6위, 토트넘 대 K리그 11 5위, 이태원 사고 4위, 카타르 월드컵 3위, 초단기 강수 예측 2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위, 기후변화 순위였습니다. 카테고리별 탑5를 살펴보면 뉴스사회 분야에서는 5위, 스승의 날 4위, 우크라이나 3위, 이태원 사고 2위, 초단기 강수 예측 1위, 기후변화 순위였는데요. 전쟁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를 많이 검색했고 이태원 압사 사고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등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인물 검색 순위는 5위, 손흥민 4위, 송혜 3위, 강수현 2위, 윤석열 1위, 아베 신조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급과 월드컵의 영향으로 손흥민을 많이 검색했고 올해 세상을 떠난 고 송혜 선생님과 고 강수현 배우에 대한 검색량 또한 많았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역시 피슴으로 유명을 달리해 외국인임에도 국내 검색량 1위를 기록했네요. 스포츠 검색 순위는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명승부를 펼친 필리스 대 파드리스가 5위 2022 동계 패럴림픽이 4위 2022 동계 올림픽 메달 현황이 3위 토트넘 대 K리그 11이 2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1위였고요. 영화는 5위, 헤어질 결심 4위, 한산 용의 출연 3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위, 탁건 메버리 1위, 범죄도시투 순이었습니다. 드라마 검색 순위는 5위, 25, 21 4위, 지금 우리 학교는 3위, 천원짜리 변호사 2위, 수리남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순이었고 K-POP 아티스트는 5위, 아이브 4위, 르세라핀 3위, 장원영 2위, 고우림 1위, 뉴진스인데요. 2022년에 데뷔한 걸그룹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포레스텔라의 멤버이자 김연아의 남편인 고우림이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